한 명이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너무 친절하네. 한 명 하자. 아, 그래? 그래요, 한 명 합시다. 설마 못 걸리겠어. 하나, 둘, 셋. 허현은 와. 아, 나 무서워서 확인 못해. 나 너무 잘 알겠어. 제가 숫자를 넣어놨거든요. 왜 낡아? 아니, 너부터 뭐가 넣어? 왜 낡아? 뭐 관련해서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숫자 걸렸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숫자를 유의하세요, 숫자를. 왜 낡으세요? 숫자를 유의하세요. 숫자를 유의하세요. 저는 2번입니다. 저는 3번입니다. 저는 1번입니다. 우와, 1, 2, 3 다 나왔어요. 4번입니다. 아아.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8번입니다. 그래요? 8번이요? 8번 있을 수가 없네. 5번이거든요? 저는 3번이에요. 제가 3번이에요. 누가 3번이래? 저는 3번입니다. 누구 3번이라고요? 갑자기 3번이라고 불렸네. 어, 몰라. 7번이지. 이거 머리야. 머리 써봤자. 아무 소리 없어. 아무 소리 없어. 그게 필요 없죠, 진짜. 사실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법인은 바로 지승 씨입니다. 네. 통과 좋겠습니다. 통과? 내가 포장 통과했어. 잘 못다아이. 잘 못다아이. 이럴 때 있을수록 인사됩니다. 아, 평소에 버렸으면 평소에 버렸어요. 예. 잘 못다아이. 잘 못다아이. 이거 지금 켜져있죠? 언제 꺼요? 아이고, 우리 안타까운 거고요. 잘 못다아이. 아, 잘 못다아이. 재산이 형 친해서 구경 좀 해야겠다. 아, 잘 못다아이. 잘 못다아이. 잘 몰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상하게 찍고 있잖아. 네. 생각보다 괜찮게 찍었어요. 안녕해줘요. 안녕. 바이바이. 오늘은 여기까지. 보통 이렇게 하고 올려온 오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